4월의 발로란트에는 여러가지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우절과 야시장, 그리고 갑작스레 찾아온 콜라보레이션 상품 등이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2024 만우절에 준비될 유저 부상과 신규 전장을 스포하는 야시장과 관련한 여러가지 소식들, 추가로 디스코드 콜라보레이션 상품 소식을 함께 정리되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미호 요기입니다. 첫번째, 4월의 만우절 소식입니다. 다가오는 내일 4월 1일은 밈으로 가득한 발로란트 만우절입니다. 마우스 버튼에 따라 피닉스의 선방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쏘아지거나 브림스톤의 연막이 20초에서 100초로 버프되는 업데이트가 오피셜로 전해지고 특정 스킨의 성능이 너무 강하다며 삭제하는 등 여러가지 장단이 떠돌았고 넓어진 플레이어 카드로 탄생한 와이드조이, 진짜 버터플라이 나이프, 주인 대신 사격이 가능해진 지원봇 등 만우절 전용 패치노트와 새로운 유저 부상, 그리고 여러가지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곤 했죠. 작년 2023 보상에는 3월 32일에 출시되는 신규 5대1 모듈 사이퍼의 복수 트레일러를 선보이며 수많은 트레일러, 시네마틱 속에서 죽는 모습으로 가득했던 사이퍼를 내도했고 만우절만이라도 행복한 사이퍼의 모습과 함께 영화 존위게 포스터를 모방한 내가 왔다 스프레이를 로그인 보상으로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2024 만우절에는 카버의 유물을 장착한 체인버가 해만을 사용하는 잠깐만 뭐로 전해진 스프레이를 모든 유저가 접속 보상으로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당일 공개될 만우절 오피셜 공지 또는 이벤트 시네마틱이 공개될 수도 있겠네요. 세간에는 양손으로 적을 제압하는 데드록의 버프와 아킴보를 사용하는 체인버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두번째, 4월의 야시장 소식입니다. 야시장은 새로운 스킨 구매를 고민 중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이벤트로 최소 2개의 액트전에 출시한 셀렉트, 디럭스, 프리미엄 등급 스킨 컬렉션 중 6개의 무작위 스킨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해주는 이벤트입니다. 에피소드 8 액트2 야시장으로 미리 소식을 알린 이번 4월의 야시장에는 집전 야시장에 추가된 데이드림, 인터그레이드를 포함하여 용맹한 영웅, 크롬덱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야시장마다 매번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총기 1775vp, 나이프 3550vp의 상항선이 정해져 있어 아이온, 약탈자, 도깨비 2.0의 총기는 1775vp의 프리미엄 등급으로 야시장에 등장할 수 있지만 나이프에는 그 이상의 가치로 판매되었기 때문에 야시장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용맹한 영웅 여의봉과 도깨비 카타나도 마찬가지로 야시장 품목에서 제외됩니다. 해외 시간 기준 4월 10일에 야시장이 등장한다는 소문이 있지만 정확한 오피셜은 아니며 빠르면 4월 4일 목요일에 야시장이 오픈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규 전장을 자체적으로 스포하고 있는 이번 야시장 일러스트에는 바스티온이나 불리우는 새로운 전장의 일부 모습을 공개함과 함께 어두운 지하에 담겨져 있는 듯한 무언가 차가운 방안 속 일러스트와 A와 B 두 개의 사이트를 암시하는 듯한 모습을 남기곤 했습니다. 스파이크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A와 B 사이트 총 두 개의 지역으로 나눈 일반적인 전장을 암시하는 걸까요? 세간에는 신규 전장의 코드네임이 어센트와 반대되는 디센트로 배틀패스 50단계 모든 것의 아래 카드의 의미를 내 포함과 동시에 어센트처럼 혹은 보다 더 완벽한 밸런스의 전장이 출시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 현황입니다. 이름처럼 지하를 통하는 터널 오젝트가 있어도 재미있겠네요. 세번째, 4월의 디스코드 콜라보레이션 상품 소식입니다. 현재 디스코드에는 발러란츠 콜라보레이션 프로필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간 한정으로 출시한 새로운 상품, 아바타 장식 5종은 각각 불멸의 정수, 신기요원 클로브의 기색, 어둠의 숲격, 그림자 오멘의 두건, 최후의 시선, 레이나의 논총, 5명 처치 에이스의 수류탄 투척, 똑똑히 바라체트의 칼날 폭풍이 준비되어 있고, 클로브 출시를 기념하는 클로브의 계략, 그리고 불멸의 클로브, 에이스 효과를 장착한 프로필 효과 3종을 디스코드 상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발러란트 디스코드 콜라보레이션 상품은 해외 시간 기준 5월 7일까지 판매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소식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새로운 소식도 가장 깔끔하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